호떡 2개 면은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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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도 같이 먹었고 전복도 같이 먹었고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먹었을 때 어우 얘 맛있어 머리들어갔는데 짱 종료 오케이 으악 근데 다 먹었습니다 고기를 잘 못하고 너무 웃겨 엄마 살들이 다 빠져서 왔어요 자 걔는 봐봐 이게 뚜껑이 열리면 안돼 뚜껑이 바닥으로 가면 국물이 이렇게 우와 누나 이거는 찍어야 돼 아하하하하하 아 뜨거 빨리 먹어 어르신 마르지 않았는데 아직 날아갈 때 어린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택배가 좀 녹이고 있잖아 밥 먹었어? 성당에서 먹고 왔고 여기 한 번 봐 손이 싫어 손이 싫어 손봐 여기 술먹고 들어가는 동길이 있을 거야 가세요 여기 귀엽네 여유 20초 12초 여유가 10초 10초 100초 여유가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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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네 너 틀렸어 웅 오 좋았어 산척 벌치 오 가족이 어딨어? 아 언니 친구들 이쪽에 붙으리며 옆번째 이쪽에 붙는거 ㅋㅋ 손은 들어 ㅋㅋ ㅋㅋ 진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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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덜어 진희야 그렇게 습괴도 마찬가지야 실조로 가면서 나중에 상태도 오른쪽에 엣지 쓰면서 습괴도 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풀이 되고 습괴가 있을 때 왼쪽에 있을 줄 알아야 되고 골반이 왼쪽에 찍고 가면서 골반 하나선 딱 들어오고 이거 삼각자야